0110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동제약입니다. 경동제약, 은, 는 동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하담. 주요 제품은 순환기계용제, 소화기관용제, 혈압강화제 등의 전문의약품 주력사업부문인 제약부문이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며 그 중 마트로반정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매출이 약 47%, 듀오로반정 기반 제품 매출이 50%를 차지함 내수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 중인 제약업체임. 그 중에서도 순환기계용제, 소화기관용제, 호흡기관용제 등의 전문의약품 매출이 대부분. 기업개요 대시 1976년 2월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전문의약품을 주로 취급하는 제약회사로 제네릭을 중심으로 의원급 고객처를 다수 확보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및 혈압강화제, 소화성 대양용제 등이 있으며 일반의약품도 일부 생산하여 생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대시 솔리페나신 및 클로피도그레랑산염 등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완제 및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 재무 대시 로컬 병의원 중심 영업 정상화, 호흡기질환 관련 전문의약품, etc. 판매에 따른 제약품은 성장 및 임대 매출 증가로 스포츠용품 등 기타 매출 정체에도 전년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의원가 유래 상승과 판관비 및 기술개발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진료 슬래시 처방 증가 및 로컬 대상 영업 강화, 신제품 매출 반영 등을 통해 외형 성장이 전망되며 선제적 원료 확보, 생산 효율화로 수익 개선 기대. 2023년 1월 12일 기준 장마감 경동제약의 시가총액은 239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경동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02위입니다. 경동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3076만 8700의 순여섯 주입니다. 경동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경동제약의 퍼은 36.9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9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7.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5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85배 913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46번지억원, 190억원, 15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8번지억원, 129억원, 126억원입니다. 경동제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2번지 17%이고 유보율은 1674.7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5.10이며 전일 대비해서 5.57 더하기 0.2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0.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동제약의 2023년 1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7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84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동제약의 종가는 7790원이며 주가가 경동제약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동제약의 종가는 7790원이며 주가가 경동제약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경동제약은 거래량 65,83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16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355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2,355주, 한국증권에서 7,380주, NH투자증권에서 6,711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38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058주, 한국증권에서 8,528주, 대신에서 7,507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6,544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68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7,10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8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경동제약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1, ileHay Fire 기 Texas 2, 제7br 경동제약 주가 전망받죠. 자기不好 ART cath nord